임신 중 엄마의 신체 변화 두세 방울의 착상출혈이 보일 수 있습니다. 유방팩만, 잦은 소변, 입덧 등의 증상을 보이고 식욕이 없어집니다. 배가 콕콕 쑤시고 당기는 듯한 증상이 생깁니다. 자각 증세가 없어 항상 조심해야 하며 이 시기는 임신에 대한 두려움과 입덧으로 임신기간 중 가장 힘든 시기입니다. 점액성의 질분 비물이 늘어납니다. 대사량이 증가하며 피부 트러블을 겪습니다. 피로감을 쉽게 느낍니다. 입덧이 서서히 가라앉습니다. 감정기복이 심해집니다. 소변이 자주 마렵고 변비나 설사가 생기기 쉽습니다. 배가 약간씩 나오기 시작하면서 양수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기초체온이 내려가며 불안정했던 감정도 점차 사라집니다. 태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수유에 대비해 유선이 발달하여 유방이 커집니다. 혈압이 평소보다 낮으며 혈액양 증가로 코막힘, 코피, 잇몸 출혈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임신선이 생깁니다. 빈혈에 주의해야 합니다. 배뭉치면상이 나타납니다. 자궁이 점점 커지면서 부종과 정맥류가 생깁니다. 복부나 다리, 유방 등이 건조하고 가려움증이 나타납니다. 자궁이 위장을 눌러 변비가 생기기 쉽고 소화불량이나 속쓰림 증세가 나타납니다. 폐활량이 증가해 출산까지 흉곽이 5cm 이상 넓어집니다. 유로감염에 위험이 있습니다. 임신선이 뚜렷해집니다. 자궁이 갈비뼈 위쪽까지 커지면서 가슴에 통증이 생깁니다. 다리 부분이 가렵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가까워지면서 자궁경부에서 배출되는 분비물이 많아집니다. 임신 6개월이 지나면 가진통이 생깁니다. 무게중심이 변하면서 유통이 시작됩니다. 대뭉침이 하루 5회 이상 나타납니다.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질분비물이 많아집니다. 혈관이 튀어나오는 정맥류가 생깁니다. 소화가 안되고 가슴이 답답하고 입맛이 사라집니다. 자궁 수축이 잦아집니다. 부종이 심해집니다. 통증과 경련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소변을 자주 보게 됩니다. 질과 자궁 입구에 탄력이 생기고 부드러워집니다. 태아가 골반 안으로 내려갑니다. 아랫배의 진통이 강해지고 자주 느껴집니다. 태동이 약해집니다. 라즈베리 리프를 임상실험한 결과 임신 8개월부터 출산까지 매일 2번 1.2g의 라즈베리 리프를 마신 사람의 분만이 9.6분 단축되었다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루 한두 잔으로 출산 준비를 시작하세요. 롤러입니다. 태아는 것을 깊게 됩니다. 아랫배의 진통 2번 1.3g의 라즈베리 리프트는 임신에 온라인 등의 상황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